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은 살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지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너무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오늘 들어주시고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나 많아요.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로 좋은 전망과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증권과에서 정말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1년간 500%가 넘게 뛰었지만 우리 증권과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력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목표가도 이번에 상향이 됐고요. 자 저번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증권과에서는 너무 고평가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큰 2차전지 관련주 하락이 나왔죠. 자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정확히 다릅니다. 오히려 증권과에서 더욱더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점점 오히려 목표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증권과에서 현재 말해주고 있죠. 심지어 아직도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호재를 전부 다 흡수하지 못했다. 아직도 올라갈 이 재료가 너무나 많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 이번에 HBM을 공급하는 게 여러분들 SK하이닉스잖아요. 그 하이닉스에 없어서는 안 될 이 TC본드를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미반도체고요. 근데 그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24년, 25년, 26년 계속해서 HBM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TC본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덩달아서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쭉쭉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 진동 제어가 가능한 장비는 한미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에는 무조건 세계에서 유일한 한미반도체만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절대로 매도를 금지한다, 목표가를 상향한다, 강력 매수를 추천한다 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형주, 마이크론도 HBM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인데 여기서도 한미반도체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미반도체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작년 실적을 이미 추월을 했어요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개인기록 세우기라고요. 26년, 26년에는 매출 1조원 더 가볍게 넘을 전망이고요. 재무상태가 현재 너무나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회사에 빚이 많다면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추천해줄 수가 없는데 우리 한미반도체는 부채비율이 매우 매우 낮죠.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빌린 돈으로 낸 이자가 1,500만원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지금 17조짜리 기업에서 이자가 1,500만원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없다는 소리죠. 그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 한미반도체는 이러한 재무 안전성을 꾸준히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전망을 현재 가지고 좋은 상승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독점 우위를 유지할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수익 못 버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전망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조건 오전에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단기 수익 얻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미반도체의 좋은 반등을 분명 보여줄 테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거 뭐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냐? 일단 장 막판부터 시간에까지 수급 자체가 너무나 자 제가 분명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시초가부터 매수하셔서 반드시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진짜 한미반도체에 관한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도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한미반도체니까 그냥 편하게 한미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 구간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미리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진짜 한미반도체에 관한 전망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3가지 문자로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리고 혹은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집중하셔서 이번에는 이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셔서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저도 똑같은 시점에서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높은 등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상위 1%는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니까 그냥 한미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ppt 자료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tc번도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치봉 완성해 주면서 거래향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치봉을 보여주면서 거래향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매집을 뻔하게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대놓고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치봉 이렇게 거래향과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향 터뜨려주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향후에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한미번도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혜주 바로 출발하는 거 보이시죠. 거래향 터뜨려주면서 이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도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응전략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집주도 두 개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HLB 같은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좀 시작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